크랑크는 여름에 뭐 입어? 어떡해 반팔 반팔 아 진짜? 아니지 그거 너무 징그랗잖아 아니지 그거 너무 징그랗잖아 그게 뭐야 패딩 좋아해 좋대요 그게 아니라 여름에 반팔 입으면 팔 뭐냐고 나 패딩 크랑크 근데 한글 알아? 크랑크 언어 몇 개국어예요? 박스어 아 컴온 알잖아 노래 컴온 알겠다 크랑크 집에 가고 싶지 노래 주세요 주세요 바로 말하면 안 돼요? 바로 말해줘요 원투스 아니잖아요 정확히 있어야죠 지오죠 레드핑크 정답 두 번째 문제 드릴게요 정답 우리가 더 빨리 우리가 더 빨랐어 그러면 크랑크는 정답 어떻게 할래? 크랑크는 계속 지는 거지 뭐 계속 지는 거지 뭐 그럼 우리 정답 이렇게 먼저 해야 돼요 노래 주세요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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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랑크 크랑크도? 아니야 이게 뭐야 정답 크랑크 잘했어요 크랑크랑 답을 같이 보여 하나 둘 셋 셋 그래 어 그러겠다 근데 크랑크 너무 글씨를 못 쓰는데 시 시 시 시작 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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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랑크랑 답을 같이 보여 하나 둘 셋 셋 그래 어 그러겠다 블랙 아 정답 이거 학교 가면은 정답 먼저 해야죠 정답 블랙 피처링 제니 우리 특구가 아니요 제니킴이요 물음표 아닌가 제니킴? 제니킴이었어요 오케이 블랙 블랙 coy 희대 정답 너 알아 나 볼 수 네 I know 진짜? I know 니 budgeting 크랑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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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멋있게 인사하는 법 베인 아니 너무 멋쟁이 신사해서 너무 최신곡으로 가니까 스웩 멋쟁이 인사하는 법 인사 잘했어요 크랑크 그런 거 잘하는데? 뭐야 너 붙은다며? 답을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 틀렸어요! 저희 노래였는데 시작! 볼장난 등 아닌가? 아닌가? 아니요 다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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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졌네요 발장난 등장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건 볼장난 있잖아요 빙빙한 거 알죠? 아 대박! 성공했어요! 아 안 되겠네 저희 노래였는데 쿵크 내가 쿵크 좋아하는데 쿵크 내장 어? 던져버렸어 아니야! 아니야! 그래! 던정해야지! 올라와요 올라와! 번호 피드러! 귀까지! 아니야 올라와! 귀까지 귀여워! 주워줘야 되겠다! 아 주워줘! 잡아줄게! 크롱크 크롱크 제가 할게요! 크롱크 크롱크 있잖아? 귀여워 크롱크 크롱크 인사이드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 이건 모르겠네 나 알아! 뭔데? 정답 정답! 그렇게! 끼랑크가 맞출 수 있는지 한번 보자 나 몰라 끼랑크 틀린 것 같은데? 아 자 한 번만 더요! 너도! 한 번만 더요! 너도! 정답 드럼! 정답 드럼! 아 악뮤? 악뮤 악뮤!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동작 생긴 퍼! 뭐야 어떻게 알았어? 봤어! 못생긴 퍼! 맞았네! 크롱크 1점! 오케이! 진짜예요? 알고 있었는데 답을! 맞아! 뭐 어떻게 모르는데요? 진짜? 증거가! 동표로 그려봐요! 맞아! 안 그러면 못하겠는데? 어떻게 해X2 가! 안 그럼 못 믿겠는데? 사기꾼! 희얏! 끼랑크 안되겠는데? 이불이네! 다 이렇게 귀여워! 자 이쁜에 다 이불한 월드핑이요!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누굴 그리면 돼요 저는? 크렁크 그리는데요? 저희는 다 크렁크? 네! 크렁크는 우리 4명 다? 크렁크는 우리 4명을 다 그리는데? 크렁크는 우리 4명을 다 그리는데 1분 안에! 30초 남으면 봐줘 네 30초 안 다시 시작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15초 내렸습니다 1분이죠? 30초에요? 네 30초였어요 언제부터? 30초 1분? 몇 초인데요? 몇 초에요? 5초 남았습니다 네? 아니에요 그럴수리가 없네요 뒤방울이겠지 싸인 하나 둘 셋 진짜 할 만큼 했어 난 어차피 너 따위 있어 뭐야 양심 없다 맞아 솔직히 내게 제일 비슷하다 얼굴이 엉덩이 같아 여기가 약간 엉덩이 같아 누가 보이컷이야 보이컷이 아니라 모자야 나야 보이컷이 아니라 모자야 크롱크는 끼는 많은데 그림에는 소식이 없는거 오케이 크롱크인 사이드 맞으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너무 즐거워 감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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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형 에이 형 에이 형 에이 형 크롱크 어 오케이 오케이 링크 오늘 크롱크랑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예헤이 와 이거 봤어요? 저희 드림 콘서트 때 또 이렇게 다 마셔서 모여서 빈스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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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롱크 안 씻었죠? 아니야 그게 아니라 크롱크 머리 위에는 못 씻어 그래서 머리 위에는 겠어 크롱크인 사이드 구독해주세요 쪼기